헬리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어느 날 그가 교회 천정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게 됐어요 그림이 거의 완성될 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작품을 보고 모두 다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계속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이 나가서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모든 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눈에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나에게는 끝이 나지 않았다네 그러면서 또 몇 달을 고치고 고치고 결국은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또 작업 도구들을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의 도구를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벌써 2017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2017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의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의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요 또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매해를 거듭하면서 마지막 12월이 되면 결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결산을 받게 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결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참 고민되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을 때 한 문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착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탈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탈란트 비유에 보면 두 종류의 종이 나오죠 한 종류의 종은 주인에게 탈란트를 받아서 주인의 말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종은 탈란트는 받았지만 장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착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착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상냥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한 번은 사모님이 그 집사님에게 교회에 둘 나무를 부탁하셨었나 봐요 집사님이 나무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모님의 안색이 막 기뻐하는 표정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잎도 무성하고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교회에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사왔어요 이 나무는 잎도 무성하고 사모님에게 교회에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을 구매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말씀은 아주 공손했는데 사모님의 표정이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몇 달 후에 사모님이 밥을 해주시겠다고 저를 사택으로 부르셨어요 식사를 하다가 이전에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매님, 주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매님, 주님의 일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착하다 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다, 정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쓰여진 착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아가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르신자의 뜻을 만족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다라는 말은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뜻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탈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두 종에게는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이들이 착하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이것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탈란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한 집사님은 말씀대로 나무를 사왔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무는 아니었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나무를 사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착한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종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의 마음과 내 마음의 마음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주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은 바로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결산하실 때 너는 나의 착한 종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착한 종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이의 뜻을 만족해하는 착한 종의 마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 주가この世에生きている間에何よりも願っている 것 두 번째는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영철 선교사님의 예수님의 발냄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후쿠오카로 일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후쿠오카와 일본 선교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 근처의 공원에 갔는데 한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받은 음식을 자기보다 힘든 노숙자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아버지의 모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손톱깎이를 사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손톱깎이를 사서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시커멓고 때가 낀 엉망으로 자란 그 손톱발톱을 하나하나 깎아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 손톱발톱을 깎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고맙다 이분은 노숙자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냉대받는 초라한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할아버지였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주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성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힘을 다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돌아올 때는 나의 일한 것을 보고 결산을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충성의 모습이 있는지 내 안에 그 충성의 마음이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결산하실 때에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황미영 권사님이 병원에 계셨을 때 몇 번이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좋겠어요 언제든지 교회에 갈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슬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을 후회하지만 또 내일의 시간이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가지고 싶으셨던 그 내일의 시간 황관지さんが願っていた明日의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바로 오늘의 시간입니다 마사히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가私에게 맡기신 그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을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결산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힘을 다하는 충성된 종의 마음을 지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私から任せられたそのことに対して忠実な心を持って尽くしていく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